1. 우츠나 찐딱 고효생 올해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후츠나 찐딱 고효생 노재무에 와꾸모 자르생기진 나이카라 클라스노 토모다치 사이에서 닌키 제로...랄까? 2. 우츠나 찐딱 고효생 나는 어디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평범한 낯사 남학생 재미도 없고 얼굴은 뭐 딱히 못생긴 편은 아니지만 아무튼 단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제로...랄까? 2. 우츠나 찐딱 고효생 에? 마트 아나타가 옆자리ですか? 하아...야레야레...しょう가 나이나... 하아? 나니스 노바는? 왓드시모 아나타같은 찐딱 고효생 이슈니 안기 싫은데... 근데 뭐...조트 다케 안심했을지도... 에? 무슨 말 한댔스? 우르사이! 바아까... 엉? 또... 괜찮아 민지야? 진정수 미친새끼야 왜 또 민지 울리냐고! 터모다치자인 오렌이와 이 옥상은 14일로 하고 고통이 고환을 타볼 것 같다 최고의 식사시가 되기다 오늘은 점심시간이 끝까지 끝까지 뺀게지는 듯 젠장 어?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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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오 마에가 열심히 가운받을 거다 닉나가 요구 알고 있다카라 어? 오 마에다지 야 야 야 우냐? 아 안 울거든 저리 가라고 어? 운다! 야! 이 새끼 운다!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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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け시 어? 난다? 어? 저, 저... 오 마에가... 에? 난다 또? 폭죽 소리가 줄넥이 커서 쩐쩐 못 들은데스 이야! 난 데모 나이 바아까 어? 헨나 여쭈 탁け시 응? 난다? 하! 진짜 누가 십덕애니 아니랄까봐 줄넥이 현실성 떨어지네 얼굴도 개 잘생기고 여자애한테 고백까지 받는데 이게 대체 뭐가 아싸라는 거야 아 또 응? 뭐해? 뭐야? 얘가 나한테 왜 카톡을 걍 있음 아 또 그래? 응응 아 또 야 우리 응응 아 또 사귀자 뭐, 뭐야 이거? 갑자기 왜... 설마 이게 진짜라고? 나도 이 만화 주인공처럼 그냥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던 건가? 그래 그래 사실 나도 너 좋아했어 히히 카톡 아, 저기 카톡 응 카톡 진짜 미안한데 이거 친구랑 게임해서 그런 거야 답장하지마 뭐해? 뭐해? Пока